안녕하십니까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김소영입니다 오늘도 자리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 번 사양하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자리에 앉은 후 빈자리가 날 때마다 알려주셨습니다 내릴 때 웃으시면서 잘가요 하시던 그 모습 그 미소로 저는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, 평화,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와 친절이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겠습니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후보 김소영입니다